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척힘입니다. 오늘은 71번째 패턴을 살펴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요. 그냥 바로 우리가 영어 문장들을 살펴보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은요. It is true, he is young. 그쵸? 사실이라는 거죠. 뭐가 사실이에요? 바로 그가 젊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는 어때요? It is very prudent하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신중한이라는 뜻입니다. 그쵸? 앞 내용에서 사실, 실제로 실제로 사실 어떠어떠하지만 그렇지만 이렇다라는 그러한 표현들 그쵸? 이것도 우리가 독해 지문을 읽다가 보면은 상당히 자주 접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는 좀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도 위에서는 아까 전에 it is true가 나왔다면 여기에 indeed가 나오죠. 실제로 그가 나이가 먹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어때요? 여전히 vigorous. 바로 활발하다. 그쵸? 활발하다. 정력이 넘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to be sure이라고 있죠. 확실히. 그렇죠? it is true나 indeed나 to be sure이나 다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 확실하대요. 뭐가? 그가 위대한 학자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그는 뭐가 부족해요? 커먼 센스가 부족하죠? 커먼 센스가 뭐예요? 상식입니다. 상식. 오늘날 진짜 이 상식이라는 덕목이 정말로 중요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의 고위직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관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은 그 분야에서는 상당히 뛰어나지만 가끔가다가 이렇게 툭툭 데터내는 말들을 들어보면 정말 이게 상식이랑 맞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식을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4번 보시면은 또 여기 이리 툴가 나와 있죠? 예. 자, 그가 he is a homerun king이래요. homerun king은 그 homerun 왕이죠? 야구에서. 그죠? 예. 그가 homerun 왕이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는 종종 get struck out이죠? 우리가 삼진아웃 당하는 걸 스트라이크 아웃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get pp에요. 그러니까 삼진아웃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종종 삼진아웃을 당하곤 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5번도요. to be sure he is young. 그가 젊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는 경험에서도 리치하네요. 아주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6번에 인디드 나와 있죠? 실제로 너의 생각이 원더풀해요. 그렇지만 to once 감정명사죠? to once 감정명사는 감정명사하게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유감스럽게도 또는 애석하게도 it is almost impossible. 가짜 주어죠? to carry out. carry out은 실행하다입니다. 실행하다. 자, 그것을. 그것은 뭐예요? 바로 아이디어죠? 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것이 어떻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직한 사람들이 때로는 어때요? 네. 이끌죠. 뭘 이끕니까? miserable lives니까 아주 비참한 삶을 이끌어요. 그쵸? 예, 이게 사실이란 얘기죠. 예, 이게 사실이란 얘기죠. 그렇지만 정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이 최상의 policy, 바로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이번엔 yes가 나왔죠. 앞에서는 뭐 indeed, to be sure, it is true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yes도 마찬가지죠. 자, he is witty. witty하게 되면은, witty가 있다죠? 예, 그래서 재치 있는이에요. 자, 그가 재치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는 오히려 임프로던트 하대요. 아까 프로던트가 뭐였어요? 신중하느냐, 신중하지 않은 거니까 이게 뭐예요? 경솔한 거죠. 경솔한. 자, 9번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what they like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쵸? 그렇지만 그들은 cannot destroy, 파괴할 수는 없죠. 뭐를? my conviction, conviction은 뭐예요? 신념이죠. 나의 확신이나 신념을 파괴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우리가 하고요. 우리 좀 더 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language study죠. 언어 연구예요. 언어 연구가 어때요? 어렵죠. 이게 확실한 거죠. 그쵸? 그러나, 그러나 보상에 있어서는 어때요? 아주 풍부하다 이런 얘기죠. 하나의 언어를 제대로 배워놓으면요. 그러면은 그 보상이 정말로 큽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라틴어 있죠? 라틴어는요. 여러분 배워두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고 하면은, reading도 공부해야 되고, listening, writing, speaking 이런 거를 다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라틴어는, 이거는 reading만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은 라틴어를 지금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 바티칸에 있는 그 교황이랑 이런 몇몇 사제들 빼고는, 이거를, 이거를 갖다가, 이 구어로 이거를 사용하지 않아요. 오로지 그, 이 4세기, 3세기, 그쵸? 고전 그 시대 때에 읽었던 그 문헌을 읽기 위해서 배우는 언어가 라틴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라틴어를 하나 배우고 나면요. 진짜 그, 이 인류의 그 보고가 될 수 있는 고전 작품들을 원문으로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그, 보상에 있어서 리치한 겁니까? 그쵸? 그래서 언어 연구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은, 언어 공부만 계속 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고전화 같은 거, 얻을 게 정말 많습니다. 자, 아무튼 계속 보시면, it makes us죠? it이 뭐예요, 이게? 언어 연구가 되겠죠. 언어 연구는 만든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목적어죠? better citizen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보다 나은? 시민으로 만드는데, 뭐에 대한 시민이에요? the international world죠? 바로 국제 세계에 더 나은 시민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국제 세계는 뭐예요? in which we live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자, 이 정도로 하시고 2번 갑니다. 자, to be 되는 것은, 이게 지금 투부정사 주어죠? 여기까지가, 동사가 2주고. 뭐가 되는 거야? 한 사람이 되는 건데, 어떤 사람? of all trade예요. trade는 어떤 거래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그냥 일이라던가, 직업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사람은 뭐예요? 모든 일의 사람.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조금씩 잘하는, 다 할 줄 아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면서 동시에 또 뭐다? a master of none. 어떤 것도 완전히 master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조금씩은 할 줄 알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다? is not a good thing이에요. 좋은 게 아니다. 이게 어떻다? it is true,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to know, 아는 거죠. 많이 아는 거죠. 뭐에 대해서? 한 가지 것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그리고, to be entirely ignorant of는 뭐예요? be ignorant of는 한 단어로 뭡니까? ignore예요, ignore. 그렇죠? 모르는 겁니다. 완전히 모르는 것. 다른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 것은, 그렇죠? 주어가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투부 정서 주어가 end를 통해서 이렇게 두 개를 써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가 나오는 거죠. is가, 그렇죠? 그것은 또한 어때요? a good thing이죠. 좋은 것이 아니다. not이니까. not either, 그렇죠? 이 또한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히 master하는 거 없이 다양한 거 아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고 또 하나만 아는 것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정도로 하시고 3번 가겠습니다. 3번 보시면은 책들이 나오죠. 책들이. 자, indeed 나오네요, 그렇죠? 실제로는 중요하죠. 누구에게 중요해요? 개인에게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 책들은 훨씬 더 중요하대요. 누구에게? 인류에게, 전체로서의 인류에게 책들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 책들을 통하여죠. throw them이니까. 책들을 통하여, 다음에 지금 도치가 일어났죠? 이게 주어고, 동사가 does가 되겠죠. does retain이, 그렇죠? 도치를 한 이유는 뭘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를 주로 합니다. 우리가 독해 지문 읽다가 도치가 나왔다. 그러면은 두 가지예요. 강조, 아니면 수사예요, 수사. 좀 아름답게 보이는 거,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지문이나 공무원 영어 지문이나 탭스 독해 지문 같은 것들을 보면은 달락이 하나잖아요, 대체로가. 그럼 하나의 달락에 여러 문장으로 한 7개, 8개, 많게는 한 10개, 12개 정도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패러그래프에서 그 글을 쓴 저자가 한 중간쯤에다가 도치문을 썼어. 왜 썼을까요? 강조하려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도치문이 있는 그 주변을 잘 읽어봐야지 글의 주제나 목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의 도치는 우리가 문법적으로 그냥 주호동사 위치만 바꾼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강조하고 싶은 저자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면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 책들을 통해서 인류는 리테인한다는 얘기죠. 유지해요. 뭘 유지합니까? 접촉을 유지하죠. 누구와의 접촉? 그 과거, 인류의 과거와의 접촉을 유지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책들을 통해서 인류는 또 뭐해요? 또 도치죠? 너즈 터치. 이것도 뭐해요? 만져보는 거죠. 접촉하는 거죠. 손을 만져봐요. 그렇죠? 누구와 접촉하다. 터치, 핸즈, 위드니까. 바로 그 동료들. 그렇죠? 어디에 있는? 먼 땅에 있는 동료들과의 또 접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했고요. 4번 갑니다. During the last two or three hundred years죠? 예, 뭐 지난 200년에서 300년 동안이죠? 종교들이에요. 종교들. 어떤 종교? Of the west죠? 서구의 종교들이 Have manifestly, 아주 명백하게 Decayed 했대요. Decayed가 뭐예요? 썩다죠? 부패하다죠? 예, 그러니까 이 지난 2, 300년 동안 서구의 종교가 완전히 썩어버렸대요. They'll have been upset. Ups는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뭔가 잘되는 때죠. 잘나가는 때. 잘나가는 때가 있었죠. 1 is true. 그게 사실이죠. 못뿐만 아니라 내려가는 때, 아주 쇠퇴하는 때뿐만 아니라 잘나가는 때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아래로 가는 움직임, 쇠퇴하는 움직임, 썩어가는 움직임이 has predominated이에요. 완전히 더 이게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아래로 가는 움직임이. 자, 뭐에 대한 결과로죠? 데디아에 대한 결과로 바로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결과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What is probably the most ill-religious epoch이에요? Of all history. 모든 역사 가운데에 가장 비종교적인 시대인 것 시대인 것 같은 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결과로 그렇죠? 그 하향하는 움직임이 더 지배적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